아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커피콩의 응? 아니지? 커피 자일리톨의 덜 볶은 커피콩 2화 시작합니다 네 뭐 다른 팟캐스트처럼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텐데 음 아무래도 좀 무삭제? 무편집?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는 그런게 없네요 네 음악을 넣을 수 있으면 더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네 뭐 어떻게 한주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취업 알선하러 여기저기 쏟아닌 결과 취업이 되었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취업이 되었긴 되었어요 음 모바일 그 앱 QA 방면으로 취업이 되었고요 음 월급은 한 170? 170? 170정도 되겠네 뭐 야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취업은 했습니다 몇 년은 버텨야죠 그래도 거기 있으면은 일단은 QA 쪽으로도 뭐 궁극적으로는 게임 QA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으니깐 일단은 QA 쪽에 지원을 해서 붙게 되었습니다 와 예 그리고 뭐 매드맥스를 봤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매드맥스를 봤는데 와 대단한게 그 액션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되게 재밌게 보셨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매드맥스는 되게 지루할 틈 없이 봤었습니다 음 뭐 그거 봤으니까 올해 액션영화 다 본 것 같아요 음 뭐 다른거 볼 필요가 당분간 영화관에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하네요 액션영화 때문에 네 뭐 그리고 게임으로는 제가 요즘 또 워십을 하고 있고요 워십을 다시 잡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좀 미국 전함하고 일본 항모트리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 이참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잡고 있긴 한데 음 할만해요 일본 전함 특유의 사정거리라든지 그런게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음 뭐 무엇보다 전함은 데미지가 세니까 네 뭐 그리고 뭐 하는 게임이라 봤자 요즘에 워십하고 그 다음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음도 요즘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날짜가 어 3월 20 아니 3월이 된다 5월 21일이거든요 어제자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오픈베타를 시작을 했어요 뭐 그전에도 오픈베타 이지 않은 오픈베타였긴 했지만 뭐 흔히들 말하죠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는 나만 못해 나만 못해본 게임 음 뭐 그래서 저는 그 베타에 한 몇 달 전부터 당첨이 돼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뭔가 조금 그랬는지 음 좀 접다가 오늘 다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근황은 이쯤으로 하고 예 뭐 게임 이야기나 그런 쪽으로 넘어가 보죠 제일 한 일주일 동안 제일 컸던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위치어스리가 나왔죠 음 저는 일단은 지르지 않고 지켜보긴 할 겁니다마는 위치어스리가 PS4 그 다음에 엑스박스 그리고 PC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오 콘솔판보다 PC판이 한 만원 정도 싸다곤 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위치어스리에서 좀 사용자 한국 정확히는 한국 사용자분들에게 좀 난리가 났었죠 그거를 발매를 했는데 한국어를 지원을 안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영어로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위치어스리의 제작자 제작사에서 그 문제를 인지하고 한 이틀 뒤였던가요? 음 위치어스리 위치어스리가 한글 배치 문제가 나왔던 게 어 어 5월 19일 한 18일 정도일 거라고 한 18일 정도라고 예상은 하는데 에 그리고 다시 한글 패치를 한 이틀 뒤에 했어요 음 한국어 패치를 이틀 뒤에 했었고 뭐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위치어스리에서 어 뭐 한글 패치 문제도 문제지만 최적화도 엉망이었다고 하고요 뭐 몇몇 사용자분들이시겠지만 최적화도 엉망이었다고 하고 그래픽 또 하향을 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음 다시 왓치독스가 실현되는가 싶긴 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막눈이라 가지고 그때 왓치독스 사태때도 막눈이어가지고 뭐 그때 그래픽이나 아니면은 런칭했을 때 그래픽이나 그다지 큰 차이는 못 느꼈었거든요 아 그래 이 정도면 할만하구나 뭐 그 정도만 느꼈었지 사실 그 E3 때 그래픽 패치를 했었던 아니 할 방법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저는 그 그래픽에 만족하면서 예 왓치독스를 잘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끊었습니다 음 유비소프트 유플레이 라고 하죠 DRM 유플레이 에 저장 방식이 조금 이상한건지 계속 저장이 안 돼요 클라우드에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되겠다 그래 윈도우 없지나 말자 이러고서 아 왓치독스도 이미 끊었고요 음 뭐 아무튼 위쳐3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쳐3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큰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소프트 맥스죠 테일즈버 만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주사위의 잔형이고 포립을 만들었던데 거기서 음 뭐 주사위의 잔형을 모바일로 만든다고 해요 모바일 디바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붕을 꾀할 것인지 그런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사위의 잔형 나오면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뭐 옛날에 제일 잘 나갔었던 게임이기도 하고요 커뮤니티계에서는 잘 나갔었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게 지금 이제와서 음 정확히는 이제와서죠 소프트 맥스가 그 주사위의 잔형을 발표한 동시에 소프트 맥스가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악화라고 하는데 한 3억원이라 그랬나요 전에 3억원 정도 음 미달이 돼가지고 실적 미달이 돼가지고 주식 거래 정지가 됐다고 해요 창세기 전 포나 주사위의 잔형으로 극복을 하겠다고 했지만 하겠지만 왜 주사위의 잔형이 이제 나오지? 저는 지금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소프트 맥스 쪽에서 이제 수입원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넷마블에서 퍼블리싱하는 캡슐파이터가 SD건당 캡슐파이터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고요 그리고 소프트 맥스에서 만들었었던 소프트 맥스에서 만들고 지금 넥센에서 서비스하는 테일즈 2번은 소프트 맥스 쪽에서 전혀 돈을 못 받아요 네 한 10년 이용권을 팔았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그거를 알고서 주식 아니 주식이란다 실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를 알고 서라도 이 주사위의 잔형을 빨리 만들었어야 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은 돼요 제가 지금 창세기전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로즈 배탈을 얼마 전 했었죠 사용자들 사용자분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무슨 뭐 몇 년 전 게임이냐 이게 무슨 몇 년 전 게임 그래픽이냐 하면서 뭐 별로 평가는 안 좋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프트 맥스 측에서도 일단 주사위의 잔형과 창세기전포 어떻게든 살아날 생각은 하셔야 이 세상에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주사위의 잔형 트레일러를 보고 되게 뭐랄까 옛날 게임을 다시 모바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흥분을 하긴 했어요 아 이게 주사위의 잔형이구나 다시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흥분을 했는데 트레일러를 다시 보니까 트레일러 중에 총을 쏘는 장면이 있어요 총을 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총을 쏘고 그 뒤에 바로 탐픽 아니 탄환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음 고증오류라고 해야 할까요 탄환이 전부 다 날아가고 있어요 분리되지 않고 다 날아가 아니 보통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됐어 이게 무슨 고증오류야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롤이 있죠 이제 미드시즌 미드시즌 끝나고 썸머시즌 시작하구요 어제 경기였죠 아나키하고 나진 경기 그거를 제가 어제 온게임넷으로 봤습니다 아나키 선수분들 되게 잘하시더라구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만큼의 손을 가지고 싶어요 제 손은 잭스라서 음 하 네 뭐 그리고 뉴 던전 스트라이커가 9월달에 일본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뉴 던전 스트라이커 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4 파이널 판타지 14 파이널 판타지 14 지금 클로즈 베타를 받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 파이널 판타지 14 파이널 판타지 14 아 이거 되겠다 싶으면은 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파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제가 어 1 밖에 안해봤지만 그것도 아주 쬐끔하고 말았지만 1 같은 경우에도 1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닌텐도에서 게임보이 있잖아요 게임보이 미크로 가지고 게임보이 미크로 가지고 파이널 판타지 1으로 했단 말이에요 화면이 되게 작아 할 맛은 되게 났었는데 끊었죠 네 음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액션 비디오 게임 자주 하면 말년에 알츠하이머 확률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상승합니다 아 네 뭐 이거는 좀 순화를 할게요 강아지 소리죠 알츠하이머란 알츠하이머는 언제든지 사실 누구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 걸릴지 모르겠지만 걸릴 수 있어요 게임을 안 하더라도 네 게임을 안 하더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아 뭐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은 제가 치매로 알고 있긴 한데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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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건가 알츠하이머가 아니면 다 아예 다른건가 알츠하이머 음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어 치매 전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치매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 먹어서 음 그건 이 기사는 아주 그냥 음 강아지 소리고요 바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마이피플에 이어서 다음 뮤직도 접는다고 화내요 사실 다음 카카오 쪽에 다음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뮤직이 있으니까는 다음 뮤직을 어차피 쓸데도 없는데 뭐 쓸데가 없는데가 아니라 어차피 중복되는데 하나는 접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긴 해요 음 어 삼국지 13이 나온다고 합니다 삼국지 13 PC버전이 9,800엔에 발매 확정 우리나라로 환율을 계산하면은 한 96,000원 정도 되겠네요 어이구 비싸다 어이구 삼국지가 왜 이리 비싸 9,800엔 9,800엔이면은 어디가서 피규어를 하나 사도 아니 랜드로이드를 두개씩이나 아니 세개씩이나 사도 돼요 하하하하 뭐 삼국지 근데 그걸 삼국지를 위해서 그것도 그 무쌍격이 아니라 진짜 정통 삼국지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음 9,800이면 너무 비싼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 네 그리고 음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공식 한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아 히어로조보더스톰이 5월 20일날 어제자죠 어제자로 오픈메타 시작했습니다 바로 들어가보세요 할만합니다 음 히어로조보더스톰하고 리그오브레전드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음 미니언을 잡아가지고 자신 개인의 레벨을 올리는건데 히어로조보더스톰 같은 경우에는 팀단위 레벨을 적용해가지고 개인 레벨이 없어요 다 팀으로 시작합니다 팀 레벨 오르고 거기서 맞춰가지고 스킬 찍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합니다 음 물론 히어로조보더스톰 같은 팀 레벨 방식이며 사실 단점도 있죠 개인 캐리가 거의 안되는 단점이 있긴 해요 뭐 그래도 할만합니다 일단 해보시고 비교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음 아 보자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NTC 2015가 시작했습니다 네 넥슨 컨퍼런스 넥슨 컨퍼런스죠 넥슨 쪽에 어 그래가지고 개발자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컨퍼런스 하는건데 네 뭐 그렇게 나왔네요 컨퍼런스 한 것 중에서는 음 개인적으로 좀 음 재밌게 봤던거는 테러 솔직히 엘린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엘린짱 네 아무튼 그렇고요 엘린짱 좋습니다 엘린짱 진리에요 음 어 그리고 블랙스쿼드죠 피망에서 서비스하는 블랙스쿼드가 유저 간담회를 성황리에 맞췄다고 합니다 글쎄요 피망쪽에서는 뭐 성황리라고 쓰는 간담회가 되게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뭐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아 아 음 그리고 얼티밋 레이스 저 얼티밋 레이스라고 K KG? 어 아 KOG구나 KOG에서 얼티밋 레이스를 FGT를 받는다고 해요 퍼스트 퍼스트? 퍼스트 뭐지? 퍼스트 뭐 시기 테스트인데 흐흐 어 네 아무튼 FGT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대구로 가야되요 KOG는 대구에 있거든요 어떻게 가실건데 대구 뭐 대구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음 대구로 갈 수 있다면 저도 이거 얼티밋 레이스 FGT를 참여하고 싶어요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하 대구까지 진짜 언제 가 며칠 또 있어야 한다는데 음 그리고 워게이밍 넷이죠 월드 오브 워십에서 한국 서버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6일 날 클로즈 베타 테스트 참여자를 모집하고요 29일 날 5월 29일 5월 29일 날 그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맹점이 뭐냐면은 이게 회선 문제로 인해서인지 핑이 자꾸 튀어요 흔히 말하는 빨핑이 되죠 빨핑이 되가지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앞뒤로 왔다갔다 시전 앞뒤로 왔다갔다 시전하니까 이걸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예 차라리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월드 오브 탱크는 한 서버로 시작했지만 월드 오브 워십이나 월드 오브 워십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나올 월드 오브 워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아시아 서버를 하지 않는게 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하 예 뭐 아무튼 월드 오브 워십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음 흠 음 그리고 나서 아 맞다 그 일이 있었죠 며칠 전 지금 21일이니깐 한 20일 19일 19일 정도 됐었나요? 유승준 이죠 외국명으로 스티븐 유 스티븐 유 라고 하겠습니다 음 뭐 한국사람도 아닐 뿐더러 어 뭐 병역의 의무를 내던지고 외국으로 간 사람이었으니까 뭐 한때 팬으로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음 좋게 보진 않아요 국방의 의무를 뭐 다 차버리고 뭐 그냥 외국으로 도피를 해버린 거였으니까 은 좋게 보진 않습니다 되게 음 아프리 그 아프리카 방송을 못봐서 뭐라 가타부타 얘기할 순 없긴 한데 군대 군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나이가 없 나이가 나이 인 만큼 안되고요 게다가 이미 외국적이잖아요 안될거야 아마 음 음 음 아휴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진짜 유승준이 그렇게 뭐 병역의무를 아 유승준이 된다 스티븐 유가 병역의무를 지고 갔으면은 병역의무를 했으면은 음 뭐 지금 예전에 토토가 에서도 노래 불렀었을 테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에서도 애들기 키였을 테고 뭐 그랬었던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다 차버린 격이니까 뭐 돈이 부족해서 왔는지 뭐가 부족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음 아 그리고 겟앤프트2죠 겟앤프트2라고 윈디소프트에서 퍼블리싱 퍼블리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윈디소프트에서 퍼블리싱하고 음 코스믹브레이크 만들었었던 회사에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겟앤프트2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재출시를 한다고 해요 20일부터 어제부터네요 어제부터 클로즈 베타스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겟앤프트2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망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종료를 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음 이게 다시 망할지 아니면은 뭐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겟앤프트 그 주요 논제는 이거거든요 겟앤프트1의 유저를 겟앤프트2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사실 후속편 같은 경우에는 뭐 패키지 게임이라면 모르겠지만 온라인 게임에서의 후속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저들을 신규 유저로 바꾸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든어택 서든어택 또 나중에 서든어택2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서든어택1에서의 유저층이 많이 이동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음 지금 뭐 후속작은 둘째치고 다른 걸로 보더라도 겟앤프 아니 겟앤프트 서든어택이 있고 그 뒤로 나온게 스페셜포스2하고 블랙스쿼트인데 글쎄요 서든어택에 비해서는 역시나 아직까지 사람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든어택이 망하지 않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은 해요 음 어 그리고 프로젝트 혼이죠 NC소프트에서 만들려고 했었던 프로젝트 혼 네 개발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혼이 중단되면서 저같은 경우는 되게 절규를 했어요 으아 이게 왜 이게 왜 제작 중단이 된거야 뭐 읽어보니까 그때 대충 읽어보니까 일단은 어 시상 방향하고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개뿔 그때 횡령 사건 나고 횡령 사건 나고 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실 저같은 뭐 메카닉 덕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메카닉 유저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래봤자 건담파는 아니고 마크로스파이긴 합니다만 마크로스톡이긴 합니다만 사실 제가 건담은 그다지 안 좋아해요 마크로스톡을 좋아합니다 네 갓워크 좋아하고요 하하하하 네 아무튼 그런데 프로젝트 혼이 중단됐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쉽긴 하네요 맥워리어를 하고 살아야되나 아니면 타이탄보를 하고 살아야되나 참 하... 아쉽습니다 음 어... 뭐 2015 E3가 시작된다 뭐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컨퍼런스 시간표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얼마 안 있으면 시작할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보자 그 외에는 사실 음 뭐 이렇다 저렇다 가다부다 얘기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며칠일이지 14일이니까 딱 저번주구나 서촌에서 용호락실을 되살리기 프로젝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옛날 옛날 그... 옛날 오락실 이라고 하죠 리듬게임도 없었고 음... 스트릿파이터 목표가 98... 98... 99였을 시절 하하하하 95 그때였을 시절에 오락실을 꿈꾼다고 하는데 어... 어...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5시간 남았고요 네 다행히도 음... 펀딩 금액을 넘어섰 넘어졌네요 목표가 400만 원 이었는데 지금 470만 원 이 됐다고 하네요 음... 다행입니다 이거는 이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넥슨 쪽에 던전앤파이터죠 던전앤파이터에서 어... 때아닌 일간베스트 논란이 벌어졌어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간베스트라고 논란이 된 이유가 던전앤파이터에서 펫을 출시했는데 거기서 음...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행동이라든지 그런게 조금 논란이 됐었나봐요 뭐 지금 한 몇... 그 뒤로 며칠 뒤로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고 합니다 네 대표가 나와서 대표가 대표? 대표분? 대표분인가? 아닌가? 뭐 아무튼 직접 해명을 했어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네 뭐 그럴 의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고나서 또 하나가 터졌죠 아니 정확히는 그 전에 터졌지 던파 그거 던파 1배 논란 터지기 전에 네오플에서 사이퍼스에서 네오플에서 만든 사이퍼스에서 보이스라고 하죠 채팅 채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보이스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 캐릭터인 타냐가 나오고 신 캐릭터인 타냐가 나오고 나서 애들 목소리가 전부 뺏겼죠 전부 유저들한테 가지 않고 전부 네오플 쪽에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네오플이 이걸 돈으로 팔겠습니다 아휴 씨 진짜 한심하다 네오플 한심합니다 음 그리고 매직하트죠 기어박스에서 만드셨던가요 어 어 매직하트 가 한국게임물 한국게임물 등급 분류를 거쳤습니다 근데 뭐 정식 발매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고요 현지화가 될지도 안될지도 몰라요 매직하트 1 같은 경우에 한글어가 됐었던가 안됐었던 걸로 하는데 음 뭐 매직하트 해주면 좋겠지만 글쎄요 안해줄 가능성 매직하트 1을 보면 안해줄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매직하트는 우리나라에서 15세 이용가로 확정났고요 음 아 파라독스 인터랙티브구나 매직하트가 네 뭐 파라독스 인터랙티브에서 하고요 H2 인터랙티브에서 유통합니다 15세 이용가에요 이게 왜 15세 이용가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고요 롤러코스터 타이쿤에 롤러코스터 타이쿤 월드에 제작사가 아니 개발사가 또 교체됩니다 하 듀쿤 듀쿤의 포에버가 되려고 하는가 롤러코스터 과거의 영광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하면은 사실 옛날에 되게 많이 즐겼었던 게임인데 음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인 걸로 그렇게 퉁칩시다 음 아휴 네 뭐 게임 이야기 아니 게임 뉴스 쪽은 이 정도로 흠 할까 싶어요 흠 뭐 한국 게임사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은 어쩔 수가 없죠 음 안 된다면 사실 외국 외국에서 외국 게임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화이팅 음 예 그러면은 이제 2부로 넘어갑시다 노래 없는 2부 흐흐흐흐흐흑 진짜 노래가 없어요 에스포리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에스포리그 쪽에서 저번주 크래프트 팀에 다시 한번 모집을 하고 다시 한번 모집을 하고 또 발사무기에 대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익명의 제보자 분께서 제보를 하셨는데 크래프트 팀을 간담회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대요 밸런스 패치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계속 밸런스 패치를 하기 때문에 간담회로 끝나는게 아니라고 억울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익명의 제보자 분께서 간담회로 끝나는게 아니라 1차안을 짜고 크래프트 팀이 모여서 1차안을 짜고 그 자리에서 바로 테스트가 들어간다고 해요 실제 테스트 서버에서 바로 테스트 들어간다고 합니다 순서 정리하면 개발팀의 개발팀의 시안 개발팀의 시안 그리고 바로 토론 그리고 실제 임상실험 1차 피드백 임상실험 2차 피드백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무한의 루프를 탄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는 어차피 밸런스 패치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계속 계속 밸런스 패치를 한다고 하니까 음 뭐 좋게 좋게 작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제보가 또 하나의 제보가 그 근접무기 중에서 근접무기 중에서 플라즈마 스워드하고 스파이 대거가 있죠 사실 밸런스 패치는 스파이 대거가 플라즈마 스워드보다 되게 길었다고 합니다 익명의 제보자 말로는요 그렇다고 해요 길었는데 그 밸런스 패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사실 밸런스 패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플라즈마 스워드하고 플라즈마 스워드의 길이하고 스파이 대거의 길이하고를 맞바꿨대요 음 그리고나서 스파이 대거의 음 스파이 대거의 사거리를 거기서 좀 더 낮췄다고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격하게 짧아진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음 뭐 테스트 저번 시간에 말했었던 그 발사무기 테스트 무기를 테스트까지 하고 거기다가 후기도 적어놨었어요 어 그 중에서 뭐 어설트라이플이 감소된 데미지가 확실히 체감되었습니다만 못 쓸 무기 수준은 아닙니다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무기입니다 음 네 뭐 일단 패치 밸런스 패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깐요 이 문제는 밸런스 패치를 하고 나서 다시 방송을 할 것입니다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마인드 에너지죠 어 뭐 힐이라고는 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해서 힐이라고 해요 음 이게 현재 마인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호밍형이거든요 타겟팅을 딱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힐을 넣는 건데 호밍 방식이 조금 아군 선택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혼자 있다면 모를까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은 어렵죠 이 나는 나는 이 사람을 힐을 주고 싶어 그런데 막상 힐은 저 사람이 받아 이러면 살짝 난감하죠 음 그래가지고 타겟팅 변경 타겟팅 방식을 변경하고 연사 속도를 상향한다고 하는데 연사 속도를 상향 하지 말고 차라리 연사 속도 하향을 하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사 속도 상향이란 말은 결국에는 뭐 탄창은 빨리 비워내겠지만 그만큼 탄창은 빨리 비워내겠지만 힐 속도도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힐을 더 올린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상향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마인드 에너지가 신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신의 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포 리그에는 무기 자체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에스포 팁이 있고 인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네 자 의견 수집을 한다고 하는데 음 첫 번째로 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인드 에너지는 단 한 명에게만 받을 수 있고 마인드 에너지를 받는 상태에서는 레스큐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긴 합니다만 뭉쳐있는 레스큐건을 한 번에 먹는 행위 등은 미묘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힐을 동시에 받는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안으로는 기존 장탄량 감소 및 탄창 제한을 도입합니다 현재보다 장탄량을 적게 두어서 연속적인 힐 사용료의 제한을 둔과 동시에 현재 마인드 에너지의 무제한 탄창으로 인한 끝나지 않는 교전을 탄창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로 제한을 두어서 교전을 좀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음 글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뭐 일단 두 번째 안으로 간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두 번째 안으로 간다면은 마인드 에너지가 왜 존재하나 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요 제가 프리톡에도 올린 글이 있었긴 했지만 음 네 뭐 그렇습니다 왜 마인드 에너지가 있나 싶고 기본 장탄량 감소라고 하는데 탄창 제한까지는 뭐 그래요 뭐 어느정도 수공은 할 수 있죠 탄창 제한까지는 수공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장탄량 감소는 왜 끼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기존 장탄량 감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힐이 25발에 무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 25발마저도 없... 아니 더 낮춰버린다면은 음... 글쎄요 뭐 그다지 좋게 생각하진 않... 그 쪽에 대해서는... 잔탄량 감소를 하지 말고... 음... 차라리 두 번째 안으로 갈거면 연사속도 상향도 마찬...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두 번째 안은 그다지... 좋은 평가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크래프트 팀도 아니고... 그냥 이게... 유저긴 하지만... 그다지 좋게 보진 않고요 네 주목... 제가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인데... 음... 뭐 첫 번째면은 괜찮죠 힐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풀어야 할 난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마인드 에너지하고 레스큐건하고 동시에 힐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바닥에 깔려있는 레스큐건은... 레스큐건 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날라오는 레스큐건 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가 돼요 날라오는 레스큐건 콩을... 어... 뭐 회복도 안되고 없애버린다... 그냥 효과만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튕기는 현상을 넣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레스큐건이... 레스큐건 콩이 다시 튕기는 현상을 넣어야 할 것이고요 그거를 둘째 치더라도 레스큐건 마크2에는 그... HP 회복 말고 탄창회복도 있어요 탄창회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또 하나의 난제고요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는 레스큐건 콩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복 자체가 안되게 그냥 먹지도 못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마인드 에너지를 음... 뭐 제가 쓴 글이었습니다만 다시 읽기에 조금 그렇긴 한데 흐흐흐 어... 차라리 소비속도 자체를 조금 더 느리게 하고 장전시간을... 장전시간을 하향을 했으면은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어... 뭐 아니면은... 그... 힐링 호밍 방식을 일반 총 방식이죠 뿅뿅뿅 쏘는 그 총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죠 대신에 뭐... 롱맨을 아시는... 롱맨이나 메가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롱맨이나 메가맨 같은 경우에는 차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지에 대해... 그 차지를 넣어가지고 건버스터처럼... 뿅뿅 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아... 뭐 마인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힐링... 아니... 호밍... 무기... 하고 좀... 많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밸런스 패치를 하더라도 이런 저런 밸런스 패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그게 문제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유럽 쪽에 에스포리그 쪽에서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하고요 밸런스 패치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죠 에스포리그 공식 페이스북에서 소식이 있는데 음 유럽 쪽에 옷하고 한국 쪽에 옷이 뭐 모델링 아니 지금 원화까지 나왔고요 원화 나왔고 한국 쪽은 국내 콘테스트 쪽에서는 뭐 모델링 나왔다고 해요 모델링 나오고 카타나도 모델링 나오고 신카타나도 모델링 나오고요 근데 이게 카타나 카타 뭐 옷도 그렇긴 하지만 카타나가 되게 예뻐요 다섯 가지 시안이 있다고 하는데 다섯 가지 시안 다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옷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한국 옷 같은 경우에는 외국 옷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샤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것도 되게 잘 나왔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 게임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뭐 옛날에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유행어를 뽑아낸 그 게임입니다만 안 죽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에스포리그 쪽에 바라건대 아 바라건대? 바라건대라고 얘기해야 되나? 바라는 점입니다 에스포리그 개발진 분들께서 이걸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들으시면은 되게 부끄러울 것 같긴 한데 네 뭐 아무튼 말해야겠네요 아이언버트 있잖아요 바지 부분 제발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바지 부분을 없애주시던가 아니 뭐 바지가 뭐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이언버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하는 건데 바지 좀 제발 없애주세요 제발 그리고 또 바라는 게 또 바라는 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서비스 종료가 공지될 때입니다 지금 이 게임이 곧 8년을 바라보고 있고요 뭐 8년 바라보면서 피망의 많은 많은 게임? 아니 몇몇 게임들이 망했죠 옛날에 레이시티도 있었고요 레이시티도 망했고요 배틀필드도 망했고요 피파올라인2도 망했습니다 난 피파올라인2가 망할지 몰랐어 진짜 네 아무튼 이 세계가 망했는데 에스보리그가 사러 담았어요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무리겠지만 이건 무리겠지만 진짜 10년? 10년? 10년 너무 짧구나 아니 뭐 언제까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VR도 나오겠다 가상현실도 할 수 있겠고요 뭐 후에 가상현실 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 이거 되게 가상현실로 다시 내기 좋거든요 에스보리그 VR버전 이러면서 다시 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한 47분? 47분 녹화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제 근황 이야기로 어 뭐 2차 근황 2차 근황이 됐나 2차 근황 이야기로 때워야 하나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그렇습니다 더트 랠리라고 있죠 음 지금 스팀에서 스팀에서 내고 있고 코드마스터즈가 제작사인 더트 랠리요 얼리 액세스인데 되게 할만해요 전에도 말했지만 전에도 말았지만 되게 할만합니다 랠리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주저없이 환영할 그런 작품이고요 뭐 짐카나는 안 넣겠다고 단언한 건 아니지만 짐카나는 제발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진짜 짐카나는 3에서 끝내야 돼 그 역같은 짐카나 그거 3에서 끝나야 돼요 하... 네 그렇고요 음 저같은 경우에는 더트 랠리를 그 360 아 360 무선 휠 있죠 그걸로 하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리저리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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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고나고 박치 박히고 바퀴 바람 빠지고 그냥 아주 막 아 재밌습니다 음 에 뭐 아무튼 오늘 녹화는 1화만에 1화만에 10분이나 달아나서는 안되는데 하... 뭐 어쩔 수 없죠 뭐 작게 작게 치고 하랍니다 네 아무튼 이만 커피콩 아니 커피콩이란다 커피사일리톨의 덜 볶은 커피콩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용보내는 주소는 ask.fm slash dhan0417 또는 트위터 계정 dhan0417 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물론 트위터 계정은 맨 앞에 골뱅이 골뱅이 하나 넣어야 된다 고 뭐 아시겠지만 뭐 아시겠지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아니면은 팟빵 쪽에서는 댓글이 있으니까 팟빵 쪽에 댓글도 제가 읽긴 있습니다 유튜브 쪽에도 올릴 거고요 자 유튜브 주소가 유튜브 닷컴 어 유튜브 닷컴 유튜브 닷컴 유튜브 닷컴 잠시만요 왜 안 나오니 유튜브 그냥 유튜브에서 영어로 영어로 커피 자일리톨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커피 띄어쓰기 자일리톨 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또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음 음 음 네 아무튼 이만 방송 종료를 하겠습니다 커피 자일리톨 덜벗근 커피 콩 3화는 다음주 금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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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화요일날 일 나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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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뭐 그때 가봐서 금요일 아니면은 토요일날 다시 다시 3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하고요 음 다음주 금요일 금요일 또는 토요일날 다시 뵙죠